동북공정은 그냥 5년, 그때 발표만 해도 5년짜리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역사침탈은 개혁개방한 1979년 이후 80년부터 지금까지 40년간 계속된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데다가 2004년 7월에 중국에 있는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예산에 등록이 돼. 그리고 모두 각 유적지에다가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써붙이고 난리가 났어요. 이 동북공정은 결국 국경과 영토에 관한 문제였어요. 영토를 뺏고 역사를 빼앗는 것이 영토와 관계에 있는 소리 없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한중역사전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른바 학술적 해결 전략에 말려들어서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길수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중국이 어떻게 3000년 역사를 훔쳐다가 백과사전에다가 어떻게 기록을 했으며 포털에서 어떻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그냥 몇몇 사람에 의해서 포털에다가 그냥 잘못 쓴 게 아니고 오랫동안 학자들에서 연구되고 특히 동북공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짚어서 동북공정을 성공에 맞춰서 그 결과를 가지고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 동북공정은 2007년에 끝났다는데 중단했을 텐데 우리 국민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북공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끝났는가를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공정이란 말 쓰지 말자. 역사침탈이란 말을 쓰자. 왜냐. 동북공정은 그냥 5년 그때 발표만 해도 5년짜리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역사침탈은 개혁개방한 1979년 이후 80년부터 지금까지 40년간 계속된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침탈을 4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 95년까지 15년 동안 역사침탈 논리의 형생과 기초연구 단계. 그 다음에 2단계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 동안. 원래는 1차 국제 역사침탈 추진과 완성기라고 한 1996년대 2001년이 9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중국 사회과원 병강사지 연구 중심이 고구려를 국제 과제로 삼아서 시작했어요.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동북공정이 2002년부터 실시된 겁니다. 그런데 그 동북공정이 원래 5년 학위래였는데 8년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9년 끝난 뒤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그렇게 훔쳐간 역사를 선전하고 전판하고 일반화시키고 왜냐하면 자기 국민들 우선 안 믿으니까. 하는 시기예요. 그게 지금 10년이 벌써 지났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의 1차 국제 역사침탈 완료가 1996년부터 2000까지 실시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이나 학자들이 대부분 몰라요. 다 2002년 동북공정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요. 1996년 마다정이라는 중국의 학자가 중국 사회과학원 중점 연구 과제로 고구려 문제를 정식 채택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연구하는 게 아니라 길림성 사회과학원에 고구려 연구소를 설립하고 동북사범대학에 병강사지 연구 중심 지부를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학자를 동원해가지고 2000년까지 5년 동안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 최초로 단행본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고대 중국 고구려 역사총론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공개적으로 아주 공적으로 인정한 중국 고구려 역사책이 나온 겁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그게 뭐냐면 바로 9차 사회경제 5개년 계획 동안 했던 1차 국제 역사침탈의 완료된 결과입니다. 이것은 뭐냐? 공복공정에 실시된 것은 이 책에 나온 모든 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을 보강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마대정이라는 인물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만일에 중국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이또 히로부미가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역사침탈로 보면 마대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대정이 동북지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1차 전국 고구리 학술연구토론에 참석합니다. 1998년에. 이건 동북공정 이전이에요. 그럼 이것은 누가 했느냐? 길림성 사회공 고구리연구중심, 통화사부마공 고구리연구소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연구소가 설립이 돼서 그리고 중앙의 마대정과 함께 해서 논문집도 발표됐고 아까 말한다는 중국 고구리 역사책이라는 것이 나왔다니까요.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2차 침탈 계획이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원래 동북공정은 동북변경의 역사와 현황 시리즈 연구 공정, 이 공정은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전에는 이 프로젝트라는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북공정, 동북공정하고 여러분도 아시니까 동북공정인데 이것은 사실상 역사 침탈 과정에서 세 번째 국책으로서 확실하게 완성하는 프로젝트다. 이것만 동북공정이다. 역사 침탈은 40년간 계속됐고 동북공정은 8년간 이것만 동북공정이다. 그래서 동북공정을 가지고 이 역사 침탈을 했었던 학자들이 지금 난감해하고 있어요. 동북공정 끝났는데 동북공정이라고 하면 중국에서 아니야 우리는 동북공정 안 해. 그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동북공정이냐 아니면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이냐 이렇게 아주 어색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왜냐? 동북공정을 어떤 핵심으로 삼아서 이름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런 난점이 생긴 겁니다. 이 동북공정은 중국사회과학원 국가, 그 다음에 동북삼성이 연합조직한 겁니다. 조직과 구성을 좀 보시다시피 국가는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중심. 그 다음에 지방은 아주 재미있어요. 중국공산당 동북삼성위원회 선전부. 중국공산당에서도 선전부가 딱 맡았어요. 그러면 선전부는 여러분이 여기서 홍보하는 데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기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담당하는 데가 바로 이 선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공산당에서 아예 처음부터 40년 동안 프로젝트하는 과정에서 국책으로서 돈을 주고 학자들한테 연구하도록 마지막 단계 하는 것이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였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사회과학원 뿐만이 아니라 동북삼성이 사회과학연구부부이라든가 대학연구기관이라든가 아주 100% 참석합니다. 국가적인 공동작업입니다. 우리가 학자들이 연구비전을 받아서 연구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동북공정이 실시되자마자 2차 전국 고구리의 학술연구토래가 열립니다. 통화사범대학에서 열렸는데 이 사진이 바로 그때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에 두 사람이 아까 마대정, 제가 동북공정 3인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마대정, 두 번째가 경체로 합니다. 왼쪽 동그라미 맨 가에 서 있는데 이 사람이 고구리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100편 이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광개토 퇴왕비가 있는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 세 번째 수도가 있는 집 안에서 박물관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통화사범대학교 교소로 가서 거기서 고구려 연구소를 세워서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현장에서 이런 쪽으로 뒷받침한 사람이 경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국책 말고 개인으로는 최초로 중국 고구려에서 하던 책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장보규, 세 번째 장보규.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인 전방에서 모든 것을 지휘했던 공산당 당원입니다. 이 사람은 학재가 아닙니다. 어느 대학에 소독되지도 않고 연구소도 소독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원래는 장백산, 그러니까 자기들로 말하면 백두산 밑에 백산현 공산당 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림성 당위원으로 올라와서 선전부 부부장이 맡았어요. 선전부는 선전부 중에 부부장은 부장은 상징적이고 이 사람이 동북공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걸 맡았고 그다음에 길림성 사회과학원 부원장을 맡았어요. 원장은 상징적입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논문을 써서 발표하는 동북사지라는 학술지 사장을 또 맡았어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마다정, 경철아, 장보규 이 세 사람이 바로 동북공 전체를 이끌어갔던 3인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2년과 2003년에 연구성과가 쏟아져 나옵니다. 발해국사, 그다음에 아까 중국 고구려 역사, 아까 총론이 나오는데 송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해사와 고구려 역사는 이미 이때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요. 발해국사, 고대 중국 고구려 속론. 그래서 총론과 송론, 고구려 역사는 제가 다 번역을 했습니다. 동북공정고구려사, 중국이 쓴 고구려사라고 해서 제가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 학자들이 이걸 보면, 잘못하면 그냥 이걸 뺏겼어요. 그래서 서문에다가 그다음에 줄을 달아서 이건 조심해라. 이건 중국이 이렇게 논리를 쓴 거다. 이런 것들을 꼭 하기 위해서 제가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 책들은. 그러고 나서 보면 동북 국경 연구 시리즈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이 동북공정은 결국 국경과 영토에 관한 문제였어요. 국경과 영토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는 영토를 뺏고 역사를 빼앗는 것이 영토와 관계에 있는 소리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진행되는지도 그러다가 그 해 9월쯤 돼서 10월이 다 돼서 중앙일보에서 그쪽에서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홈페이지가 공개가 돼 있었어요. 그 홈페이지를 가지고 연구자를 받아들이고 또 연구자에게 지시를 내리고 했던 거예요. 그 홈페이지가 발행이 돼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 당시에 고부려 유적이 유네스코에 등록되는 것 때문에 물론 고구리 역사를 중고화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국가 프로젝트가 이렇게 돈 줘가면서 이렇게 한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하러 다녔느냐 하면 중국 집안이 막 바뀌는 거예요. 관계대 장비 있는 데가. 왜 그러는 거 했더니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 문제를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제가 그걸 다 분석을 해서 세목을 항중역사전쟁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라는 프로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프로가 나간 뒤로 우리나라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2년이 다 되면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 이전에 있었던 건 놔두고 국가에서 프로젝트로 돈 주고 우리 역사를 뺏어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전국이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동북공정을 막아내자. 그래서 정부, 국회, 학회, 시민단체, 국민. 아주 거국적인 제약을 봤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장군 이름을 갖다가 장군 옷을 입고 와서 중국 대상 안 앞에서 대모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기서. 그런데 2004년 2월이 되니까 6개월도 못 가서 중화인민공화국 우다웨이 부부장이 방한을 해가지고 한중국 두 나라가 외교 고습을 통해서 학술적 해결하기로 합의했어요. 왜냐. 그 당시 2003년도에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해서 다 등록하고 심사를 마친 상태였어요. 만약에 이것이 분쟁이 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급하게 와가지고 북한군을 끈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떨어져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 동안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다가 반년도 못 가서 갑자기 고구려 문제가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국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2004년 4월이 됐는데 국가에서 잘하기로 했는데 중국 홈페이지에서 고구리를 삭제해 버려요. 이것은 한국 역사를 중국 홈페이지에서 하면서 삼국시대로 해놨는데 신라 백제만 있고 고구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삼국시대에서 이국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야 이거 당신이 약속이 틀리지 않았느냐 그런데다가 2004년 7월에 중공에 있는 고구리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돼. 그러니까 세계가 고구리 사는 중국사라고 인정했다는 대대적인 선전을 합니다. 우표가 나오고 기념 우표가 나오고 기념품이 나오고 그리고 모두 각 유적지에다가 고구리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써 붙이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시 뜨거워졌어요. 진짜 그때는 거국적인 규탄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전면전태세 아마 여러분들 다 상상하실 거예요. 어린애들 초등학생도 다 동북공정 다 알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민적인 재앙이 됐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속됐다면 중국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것이 우리가 다 우세했어요. 함부로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8월에 다시 우다에이가 한국 방문을 해서 5가지 구두양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구리 문제는 완전히 수면 안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간다는 것이냐 구두양의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고구리사 문제의 양국 간 중대 현화로 대두된 데 유념하겠다. 역사 문제로 한중 우회 관계의 손상 방지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노력하겠다. 고구리사 문제로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치 문제화하는 걸 방지하겠다. 중국 측의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구리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 측의 관심의 이해를 평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문제가 복잡해진 것을 방지하겠다. 여러분 한번 쭉 봐두세요. 이게 지켜지는 거 안 지켜지는 거 봐야 되는 거. 학술 교류의 조서관 개최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학술 교류.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럼 해결이란 무엇인가? 해결이라는 것은 역사 침탈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쳐들어온 지역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 전쟁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미 아까 봤죠. 1차, 2차 해서 고구려 책도 다 해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수도권만 남기고 첨령한 상태에서 휴전을 합의한 거예요. 완전히 속임수 휴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학술적으로 해결을 했느냐. 그 부분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바로 핵심이고 고갱입니다. 동북공정에 대한 오해. 만주는 우리 땅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아니다는 거 벌써 보셨죠? 두 번째, 동북공정에 대한 아주 캄캄한 오해. 우리 국민들은 동북공정은 우리 항의로 중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그런데 학계에서는, 정부는 학계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에 명목상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학계 국민들이 동북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학자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니까, 학술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은 김치공정, 손옥민공정, 한복공정 이런 것 가지고 동북공정 계속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북공정 끝났고 다음 단계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스스로는 제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동북공정을 어떻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가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2007년 정식으로 중단되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바로 금년 2월 26일, 불과 서너 달밖에 안 됐습니다. 허은하 의원이 국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7년 우리의 정부의 노력과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던 중국 동북공정 사업을 접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노력해서 접었다는 거예요. 접었다는 얘기는 역사 침탈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던다고 접었다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현실 상황 그렇게 심각하게 번져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진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전국에 일어난 그런 부분을 학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해서 학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동북아 역사지단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BPT에서 보고 있는 게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 문제로 2020년도 12월 21일 날 나왔으니까 나온 지 6개월도 안 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지금 현재 학자들과 동북아 역사지단에서 동북공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7년 정식으로 마무리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중국으로 만들고 만들어됐다는 거냐. 아니면 중단됐느냐.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나온 논문을 쓴 사람들 걸 한 번 전부 봤어요. 봤더니 2007년 마무리, 2007년 마무리, 2007년 2월 종료, 2002년, 2007년, 2007년 종료 이런 식으로 전부 2002년 시작해서 2007년 2월에 끝났다고 다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바탕으로 얘기하느냐. 중국이 이렇게 발표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니까 몰라. 모르니까 그럼 뭘로 하느냐. 2004년에 발표된 동북공정 홈페이지가 2004년 발표했다가 나중에 없애버렸습니다. 거기에 2002년부터 2007년에 동북공정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거예요. 전부 지금.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중단되지 않았고 2007년에 끝나지 않았다. 동북공정은 중단 없이 8년간 2009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서 동북공정을 제가 둘로 나눴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초기 동북공정 완성과 고구리 유적 정비를 통한 2차 침탈 완료. 1차는 아까 말했듯이 9차 경제 5개년 개발 동안에 이미 했던 1차 침탈입니다. 기초연구는 2003년도 결과 발표를 했는데 고대 중국 고구리 회사 속론 그다음에 동국변강연구총서에 보면 책 속에 그동안 연구 성과들이 다 발표됐습니다. 이게 기초연구입니다. 학술적 연구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런데 응용연구는 지금까지 단 한 편도 발표하지 못했고 우리 학계는 물론 정부는 물론 단 한 개도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3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거 응용연구였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났어요. 그게 세계문화유산 등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 응용연구. 그래가지고 사적진열관, 박물관을 새로 지었고 그 안에다가 지방정권에다가 어떻게 쓰고 이런 이런 것들이 응용연구였어요. 그게 2002년도, 2003년도에 응용연구였던 것입니다. 2004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등록이 됐고 세계가 고구리 유산이 중국에 있다는 걸 인정했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2004년 이론의 동북사지라는 소위 학술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2009년 나아가서는 2017년 2월까지 12년 동안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동북공정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저건 분석을 해서 증명해 보여드렸습니다. 왜냐? 이 문제는 우리나라 학계나 정부에 대해서 그럼 아무것도 안 했더냐, 정말 몰랐다고 너희들이 비판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정확하게 그걸 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비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가 기분 나쁘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돼서 이미 중국이 다 훔쳐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응용연구도 있었어요. 2004년 고구리 역사유적이 세계문화유산 등재한 뒤로 대대적인 선전과 역사유적 현장 정비와 선전 활동을 합니다. 이건 제가 2007년에 논문을 썼어요. 이렇게 이렇게 현장하고 있다. 그다음에 내가 방송팀 데리고 가서 현장에 그때 MBC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유산을 하는 프로팀을 데리고 가서 2부작인가 3부작으로 해서 현장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중화인민공원은 학술적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중플레이를 했습니다. 걔들은 이미 학술적으로 하자고 할 때 이미 대안을 다 마련했고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 제가 앞뒤로 했죠. 앞으로는 국가팀이 중국사회학원, 중국변강사지 연구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연구원, 민족연구소, 고고연구소, 세계연구소, 그다음에 인민대학의 청나라 역사연구소 이런 팀들은 점잖게 한국과해서 학술 대회도 1년에 한 번 정도 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은 그런 걸 열심히 우리가 앞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하고 뒤에서 지방팀들이 완전히 다 맡아갖고 한 겁니다. 중국공산당 흥룡광선기위원회 선전부. 선전부예요. 이거 선전부에 대해서 한 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한 번 공산당 선전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 번 가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획선전. 그다음에 흥룡광선 사회과학원 각 대학연구소.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선전부. 아까 선전부 부부장이 길림성 사회과학원 부원장도 하고 그다음에 동북사지 사장도 한다고 그랬죠. 사실상 모든 걸 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사회과학원 대학연구소. 그 선전부 부부장이 길림성 사회과학원 부원장으로 가서 다 하는 거예요. 중국공산당 요령성위원회 선전부 부부장 요령성 사회과학원 각 대학연구소. 그다음에 중국 병강역사와 사회연구 동북지구. 이게 병강사지원구 중심의 부재, 소위 총지휘를 할 수 있는 지부인 겁니다. 완전히 조직이 다 옮겨가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에서 안 가느냐. 실질적으로 가서 다 지휘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공정은 앞으로는 국가팀이 외계적으로 한국을 무모하고 뒤로는 지방팀이 자리를 옮겨 길림성 사회과학원에서 몇 배 강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은 동북공정이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온 국민이 난리를 쳤다. 우선 그러면 2004년부터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이미 수도권까지 쳐들어와서 휴전을 했는데 그럼 학술적으로 잘 했느냐. 그래요. 그해 12월 20일에 1차 한중학술회의를 했어요. 중국으로서는 아주 휴전에 대단히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학술회의에서 너희들 잘못했어. 이제 물러가. 안 한다고 그래. 너희들 이론이 틀렸대. 우리 이론은 이거야 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중학술회의를 북경에서 했는데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가추라는 제목이 있는데 누가 뭘 발표했는지, 내용이 뭔지, 어떻게 싸웠는지. 싸우지 않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런 거 하나도 발표 안 했어요. 비밀이에요. 저는 이때만 하더라도 주최한 고구려 연구재단 이사였습니다. 제가 모릅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뒤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지방팀들은 꺼리낌 없이 진행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길림성, 요령성, 흥룡강성을 무슨 경상도, 전라도, 무슨 경기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구가 1억 8백만이냐. 남북코리아를 합쳐서 7,700만의 몇 배입니까? 면적이 78만 평반킬로미터예요. 남북코리아 3.6배, 남한의 6배, 7배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여기서 맡아서 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 우다웨이가 한국에 와서 구도합의를 해서 학술적으로 하자 했을 때 걔들은 그 순간에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영길시에서 고구려 역사문제 학술토론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동북공정판공실하고 연면대 중조한일문화 비교 연구시 중심이 해가지고 거룩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동북사지에 무려 103편의 논문이 발표가 되었어요. 고구려 논문만, 고구리 논문만 57편이에요. 매달 발표됐어요. 동북공정이에요. 고구려 논문 6편이었어요. 동북공정 1차 안연대. 57편이에요. 10배예요. 학술적으로 해결을 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지도가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 물론 그다음부터는 줄어듭니다. 이때는 대단했어요, 2004년에는. 그럼 이 동북사지라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동북공정의 배우기지였다. 동북사지라는 뜻은 동북의 역사와 영토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많이 번역한 사람이 동북사지를 동북의 역사와 지리라고 번역을 해요. 지리라는 개념은 영토 개념을 포함합니다, 중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영토로 땅을 얘기합니다, 땅. 자, 이 고문 보세요. 마다정 중국사회과원, 주임 길림성 사회과원원장, 사장 장보기예요. 이 사장은 길림성 사회과원 부원장, 길림성 공산당위원회 선전부 부부장, 장백산문화연구회 회장, 모든 것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 사람은 3인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기분 나쁜 일이지만 그쪽에서는 진짜 이 사람 엄청나게 우리나라 동북의 역사자들 이상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백두산 올라가고 국경 가고 전부 뛰어다니면서 현장에서 지휘하고 정말 공산당 1급 당원답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동북사지는 서북사지의 계속편이었습니다. 이 서북사지라는 게 1980년에 시작해서 1999년에 폐간됐습니다. 19년 동안. 그러면 서북족은 뭐냐? 위구르족, 카자흐스탄, 몽골, 흉노, 선비, 요연, 돌골, 위구르, 몽골 이것을 1999년까지 19년간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하고는 딱 배관시킵니다. 여기에 나온 논문 저는 하나도 못 찾고 책 한 권도 못 구했습니다. 딱 배관시켰습니다. 정책연구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대쟁이라는 사람은 바로 몽골사 전공자입니다. 고구려 전공자가 아니에요. 고구려 책 두 권을 그 사람이 다 썼는데 이 사람은 고구려 전공자가 아니에요. 몽골, 위구르, 티벳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써서 그것은 바로 고구려의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북사지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하고 딱 배관돼요. 끝난 겁니다. 목적이 끝난 겁니다. 동북이라는 건 뭐냐. 러시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국경이 접혀져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그다음에 조선 부여 거란 고구리 여진사 이런 겁니다. 거기에 이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이 책을 봤었을 때 이게 동북공정의 기지고 동북공정의 대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했지만 이게 기지라는 건 몰랐어요. 이 성격 규명을 제가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러다 지난 3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이것이 그 부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동북사지의 제1호 천머리 논단을 한번 볼까요. 보면 학술적 해결이란 게 학술이 뭐냐는 거예요. 학술적 해결의 결과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학술적에서 학술이란 뭐냐. 동북사지의 학술지의 목표. 동북의 역사와 영토를 연구하는 거예요. 영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국경 문제고 영토 문제예요.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두 번째, 고구리 및 동북 역사와 영토에 관한 학술 문제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보세요. 그럼 어떻게 연구냐. 마륵스주의 역사관, 조국관, 민족관을 견제한다. 특히 고구려의 연구를 적극 펼쳐간다. 그리고 활동은 어떻게 하느냐.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위해서. 이건 영토 보존을 위한 겁니다. 국가의 주권을 위한 겁니다. 순수한 학술 아닙니다. 학술적 해결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러서겠습니까. 대안으로 뒤에 다 만들어놨지.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영예, 사회 안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복무한다. 2005년, 연도별로 제가 2009년까지만 보겠습니다. 2005년에도 2차 한중학술회의가 수원에서 열립니다. 비공개. 저는 이 한중학술회의를 여는 고구려연구재단의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간 고구려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재단, 이 학술회의에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중국의 학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못 들어가니까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도, 중국 학자들을. 내가 고구려연구재단의 이사인데도 그랬어요. 얼마나 비밀리에 했습니까. 그런데 이 비밀리에서 중국 너희들은 틀려. 그만둬. 우리는 이건데, 니들은 안 돼.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조용조용히 말썽 안 나게 했겠죠. 그런데 김정비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마이뉴스에서. 공복공정은 왜곡이 아니라 침탈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국민의 힘을 얻어서 논쟁하고 풀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려야지만 국민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제 국가에다 맡겼으니까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지금 수면을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게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 신문에도 안 나오고 비공고에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구려연구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나왔었어요. 당시 이일걸 간도학회 이사장은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을 매국 역할을 담당했다고 했어요. 중국 학자들과 여러 차례 비밀학술회의를 개최하였지만 간도문제 제기에는 회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김정비 이사장은 중국의 학술적 차원의 해결 전략에 말려들어 2년 반 동안 동북공정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동북공정 이후에 추진한 백두산공정, 장백산문화론, 요하문명론, 말리장선영잔론 이런 걸 방조해서 우리 역사의 혼을 중국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에 이렇게 그냥 회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단을 하고 회의를 해서 우리가 틀렸다 그러고 물러서야 되는데 아니다. 앞에서는 하고 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조금 더 물러설지 않고 48번 고구려에만 무려 29편의 연구비를 지어서 그 연구비를 가지고 연구가 진정이 돼서 물론 두 달 만에 한 번 나오는 걸로 줄었지만 거기에 실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6년 이건 시안이에요. 학술 대회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학술적으로 해결한다는 얘기냐. 그래서 1차 한중 정상회담이 10월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너희들 학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왜 안 해. 그런데 그러니까 원재업하고 총리가 구두양의 사항에 우리는 존중한다. 그런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후진타워 조석은 구두양의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한중학술회의는 1년 내내 한 번도 안 열리고 그게 왜 안 열렸는데 그 자가 나도 모르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같이 전공하고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다 비밀이니까.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비밀을 잘 지켜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알았어요. 답이 나왔어요. 이것은 한중 역사전쟁 중에 장수도 바꾸고 사단도 바꾸고 사단 이름도 바꾸고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울 수가 없었어. 우리 팀은 팀이 구성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랬냐. 2005년 12월 6일에 국회의 유기용 의원 등 23명이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휘했어요. 이미 고구려연구재단이 있는데 새로운 재단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부터 이 재단이 흡수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을 맛이 안 나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거의 흔들렸어요. 그리고 8월 20일에 고구려연구재단이 해산됩니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은 설립이 되면서 통합이 돼요. 그러면 8월 이후에 넉 달 동안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정 때문에 학술 대회도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그쪽에서는 너희들이 쉬고 있으니까 우리도 쉴게 그러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끊임없이 해서 46편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바 같습니다. 2007년은 어떻게 했느냐. 앞에서 2차 한중 정상회담에서 원재하 박호 총리가 영토 역사 문제는 정치와 학술, 현실과 학문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어하게 됐다. 그다음에 3차 한중 총리회담에서는 역사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동북아역사재단과 사회과학원 간에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도 해서 2년 만에 그것도 12월에 3차 학술회의가 중국에서 열립니다. 물론 비밀입니다. 뭘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 자세히 보세요. 역사 문제로 못 박았어요. 역사 문제로, 학술적인 문제로. 그래서 정치와 학술은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앞에서 학술을 학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데모를 한다거나 국민이 이른다거나 또는 외교적으로 소위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지방팀은 또다시 2007년에 42편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중단 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중국으로서는 이게 마지막 7년째 마지막 해입니다. 그다음에 2009년은 여기서 선정한 주제를 발표하는 게 2009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제가 잡은 겁니다. 사실은 7년째입니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호입니다. 1년 내내 단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또 중국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적인 소위 어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11월에 마지막 학술 대회를 네 번째 학술 대회입니다. 제주도에서 열흥 대. 절본시 고구려의 연구입니다. 고구려가 생긴 뒤로 절본에서 수도했을 때 아주 좁혀서 그거 조금 몇 명 발표했겠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중공회에서는 왜 이걸 마지막으로 해줬냐. 이 순간 이걸로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2009년은 발표만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2009년까지 하지만 여기서 7년째 마지막으로 한 번 딱 공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학술에 열리지 않습니다. 두 나라. 45편, 2009년대 51편. 그래서 모두 2009년까지 합치면 동북공전 8년 동안에 무려 335편이라는 논문으로서 완전히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 번 거시적인 분석을 해봤어요. 연도별로 시계열 분석과 거시적인 분석을 전부 해서 표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국책 역사침탈 동북공전 기간인 2004년, 아까 2002년과 2003년간 따로 발행을 하고 2004년부터 동북사지가 기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문가 론단 거기, 그다음에 학예원지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쭉 해가지고 전부 동북의 역사 하나가 있습니다만 합해서 120편, 5편이라는 논문이 딱 나오고 이상하게 2009년 지나면 그러한 제목으로 논문이 단 한 편도 안 나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소위 말해서 국가적인 국가가 돈을 대서 국가적인 국책 사업으로 하는 동북공정에서 끝났다. 다만 그 동북사지는 2007년 2월까지 고구려에 관계된 건 대부분 2016년까지 끝납니다. 거기에 이제 86편이 더 발표되는데 이것은 그 국책은 끝났지만 그것을 마무리하는 과정이었다.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해서 비로소 제가 2009년에 동북공정이 끝났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동북공정이 2009년에 끝났다는 것을 이것만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느냐. 분명히 표를 보면 2009년에 끝났는데 네가 2008년에 선정이 마지막되고 2009년에 결과발표까지 해서 이것이 끝났다는 얘기를 증명하라. 지금 어떤 학자도 한국에서 정부 기관도 이렇게 분석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했었을 때는 아마도 그런 반론이 나올 것이고 아 기분 나쁘다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네가 뭐 몰랐다 그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한 증거를 지금부터 이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동북역사자들이 맡아서 동북공정을 했으니까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역사전장에서 총사령관이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중단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6년에 9월 1일에 김용독 초대 이사장이 취임합니다. 자 그러면 전번에 고구려 연구재단은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국민들이 힘을 얻어야 하지 뭐 하지 이건 뭐 학술 갖고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조용종이 해야 된다. 특히 외교부에서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마는 외교를 조용종이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학자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외교가 어렵다. 이런 문제로 이 문제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2006년에 동북아역사지단이 그냥 그걸 흡수해버리고 이사장의 고대사다 또는 고대사 전혀 전공이 아니고 그다음에 고구려를 비롯한 소위 만주 그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전혀 모르는 서울대 일본연구사 설립자를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자 지금 참여하게 한국과 일본의 구두 양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이걸 해결해야 되지 일선해야 될 총사령관을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 앉힌 거예요. 사실 일본연구소 오는 사람이 어떻게 동북공정을 대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지금 압록강에서 중공군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육군 사단장 갈고 그다음에 사단 그 사단 자체를 다 바꿔버려요. 다른 사단으로. 새로운 사단이 들어오고 이름도 바꿔. 그런데 그 사단장이 육군대장도 아니고 해군을 갖다 놨어. 배만 탔던 해군을. 이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처음부터 이기자는 게 아니라 관리하자는 것이었고 박거럭 싸움이었어요. 내가 조금 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기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고대였다. 고구려 연구소에 대한 고대였는데 동북역사에 대한 드디어 서울대 쪽에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저는 그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보시면 2007년도에는 또 사무총장이 바뀌어 2009년에 또 사무총장이 바뀌어 이 사무총장은 100% 외교부에서 옵니다. 그럼 외교부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조용조용히 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총사령관은 뭐 했느냐 지금 또 중화인민공화국과 싸워서 빼앗긴 역사를 뺐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쪽의 전쟁을 통해서 역사전쟁에 이기라고 내버린 총사령관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경향신문에 나온 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이사장은 모 국가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이사장꾼입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일본 전문가니까 모르죠. 동북공정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의 피상적인 역사에 대한 오해에 따른 흥분을 막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본다. 아니 국민들이 역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잘 모르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흥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막는 것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2005년은 한중 이래. 이 일본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중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역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던 때였습니다. 2006년에는 좀 잠잠해졌고 2007년도 현재로서는 큰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용하게 차근차근 일해나간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뭘 해왔냐? 조용히 차근차근 흥분을 막고 국민들이 역사 오해한 것을 해서 한 것을 막고 피상적으로 역사 오해한 것을 알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문제에 대해서 왜 좀 더 뚜렷하게 부각시키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대처해왔고 정부는 이랬고 정부기관은 이렇게 했고 여기 학자들이 동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은 거기서는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됐고 그리고 그것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지금부터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흥분을 막고 신중하게 행동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은 총력을 다해서 중국 공산당의 모든 힘을 다해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2009년 동북공정 완성을 자축하게 됩니다. 한중역사전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른바 학술적 해결 전략에 말려들어서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침탈이 한국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학술대를 네 번이나 했으니까 차분하게 역사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면서 완전한 알라바이를 만들어져 버렸어요. 우리 억지로 한 거 아니다. 상의 해소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한국인들은 이 역사침탈이 2007년에 전쟁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휴전선이 지금 우리가 6.25 전쟁이 중단됐다는 휴전선이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휴전선도 없어지고 다 가버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휴전선이 있는 줄 알아요. 그 부분을 저도 책임이 있으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북공쟁이 끝났다는 걸 선포한 것을 제가 찾아냈어요. 2009년, 2009년 끝났다고 그랬죠. 동북변강의 역사와 문화학술연구토론회가 2009년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길림성 장치원에서 열렸어요. 보시다시피 중국사회과학원, 길림성사회과학원, 요령성사회과학원, 흥룡성사회과학원 이거 다 공산당이 뒤에서 다 있는 겁니다. 원장이 있으면 그다음에 공산당 서기가 있어요. 거기는 다 어떤 기관이든지 여기에서 대회를 딱 하는데 여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 학술토론회에 종합줄거리가 나오는데 큰 줄거리가 줄거리에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회의 참가들은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삼성이 연합하여 조직한 중대과학연구 주제인 동북변강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속 연구 프로젝트 줄여서 동북공정이 제출을 해서 동북공정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우리 이제 토론하겠습니다. 공산당은 매년 9년마다 2009년, 2019년 이런 식으로 반드시 마무리를 합니다. 2009년이죠. 동북공정이 끝나는 해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무리해서 어떻게 했냐. 실패했다고 하면 또 질타를 할 거고 잘못했다고 하면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산당 주요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동북공정이 제출됐어. 자, 이제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2002년부터 정식으로 시작한 이래 각 방면에 우수한 역량을 집중하여 역사에서 의심되는 문제 현실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 이론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 노력하여 중국 고대 강역이론, 중국 민족사와 지방사 중국 병강지역의 문화 고조선, 고구리, 발해삼의 중국과 조선의 관계사 같은 방면에 연구해서 모두 험난한 산을 넘는 진전을 이루었고 진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연구 수준이 꽤 높아졌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동북변강의 역사와 문화연구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게 되었다. 학술적으로 아주 높은 가치를 갖는 연구 성과를 출판했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기본적으로 예정된 임무를 완성했고 기대했던 목표에 도달했으며 동시에 동북변강지구의 사회안전과 경제발전에 공연하였다. 이것으로 동북공정의 완성과 완료를 정식으로 선언한 겁니다. 트럼프의 얘기를 듣고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동북사질을 전부 다 검토했어요. 검토배가 이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후배들이나 또는 동북과 역사재단이나 또는 국가회나 외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 부분을 발표한 걸 제가 못 봤어요. 적어도 아까 말했듯이 내가 시계열 분석을 하고 거시 분석을 해서 동북사질을 통해서 2009년이 완료됐다는 것하고 딱 들어맞다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음 보고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끓는 물속의 개구리다. 보일링 프로그라는 얘기가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끓는 물속의 개구리는 처음 개구리가 끓는 물 안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서 뜨거우니까 튀어나오는데 만약 천천히 뜨뜻해졌다가 끓는 물에 들어가면 위험한 줄 모르고 거기서 뜨뜻하다 하다가 나중에 삶아져 죽는 얘기입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동북공정을 연구로 해서 이 논문을 쓰고 동북공정 백설을 만들면서 자꾸 이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 분명히 2004년도에 뛰어올랐어요. 온 구문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학목학술적이라는 문제로 잠잠해지니까 뜨뜻미지근하게 해놓고 중국에서는 완전히 끝나버렸는데 우리는 거기서 두 번째 개구리들 쥐고 가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월일링 프로그를 1869년에 영혼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실험에서 독일의 생리학자 프레드릭 골츠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뇌가 제거된 개구리는 서서히 끓는 물에서 탈출하지 않아요. 뇌가 제거되어 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뇌가 온전한 개구리는 25도씨가 되니까 튀어나오더라. 그러면 이 순간에 우리는 이미 끌고 있어요. 튀어나오냐 안 튀어나오냐예요. 튀어나온다고 하면 뇌가 있는 백성이고 안 튀어나오면 뇌가 제거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3년간 연구를 해서 그 연구한 결과를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고구리 바레아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학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북공장 끝났고 이제는 지금 현재 바이드백과에서 이렇게 이미 일반화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처음 발표를 했어요. 작년 12월에 이 상흑에 학자들이 거기에서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성명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학술토론을 하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앞으로 중국과의 서로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용히 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후배 학자들한테 맥힐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여러 군데 보냈어요. 방송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몇 군데 보도자료를 보냈어요. 그럼 그전에는 제가 10년 이전에는 제가 보도자료를 보내면 한 군데에서 쫙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잊혀진 석일수가 되어가지고 보도자료 그러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내가 3.1절을 딱 대우는 3.1절래 내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3.1선언을 하겠다 하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한 보도에서 딱 한 군데 나왔는데 그 밑에 줄을 당한 거 보니까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정권이었다고 그 내용을 보았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의식인 거예요.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은 보도자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송에서 이걸 다루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다 자료 제공했습니다. 다 제공하는데 누가 그래요? 아마 방송 못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방송 이틀 전까지도 그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제목도 안 올라오고. 그러니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동북공정이 이렇게 됐고 우리는 우리가 패배한 겁니다.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그걸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해서 내보내기로 했는데 그래서 동북역사에 인터뷰도 하고 다 했는데 뽕 빠지고 김치공정만 딱 해서 끝났어요. 우리 언론에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장의 심정입니다. 자 학자들 언론 그 다음에 3.1 선언이라는 걸 했어요 제가. 그때 막 온라인으로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라서 흥분했어요. 어떤 시장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막 3.1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3.1 선언한 것을 제가 대통령에게 올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적어도 지금 바이두 백과에 올려있는 건 빨리 고쳐야 된다. 이것만이라도 해달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위안부 문제에 논문 잘못은 미국 학자 그거 하나 갖고 얼마나 난리입니까. 그런데 우리 역사를 다 뺏어가고 그것도 그냥 바이두 백과에 나와 있는 것을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3천 년 3천 년 이상을 다 뺏기고 천 년 이상이 우리나라가 반신기준비가 됐는데 그게 책임진 사람이 왜 하나도 없느냐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한테 그걸 썼어요 제가. 그래서 이 역사전쟁은 1996년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시진핑이라든가 원자 박우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쪽에는 김정일 그 다음에 지금 혐의 김정은 그 다음에 우리 1996년 그 당시에는 김영삼 대통령부터 지금 대통령까지 이 사람 책임자다. 저는 그렇게 해서 올렸어요. 책임져야 된다라고 올렸는데 한 달이 넘어도 답이 안 와요. 얼마 뒤에 권익위원회에서 답이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내 걸 썸말이 하고 국가에서도 잘해야겠네요. 제가 어디다가 이걸 지금 호소를 해야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동북아역사재단 법을 발의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연구재단의 지원법을 발의했던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장한테 또 공문을 보냈어요 제가. 역사를 아시고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니까 이 상황의 중대성을 아실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동북공정 백서를 쓰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발표하게 해달라. 라고 지금 보내서 보내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북공정 백서를 쓰고 있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서 동북공정을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이라도 지금 25도시가 30도시가 넘었으니까 탈취를 시도하고 뛰어나올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 그다음에 국가 특히 외교부 그다음에 동북아역사에 대한 기관 학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모두가 지금은 뜨뜻한 물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에 모두가 뜨뜻한 물속에 튀어나오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의병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그 대신 들으셨으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